이것이 본 계정인건가 와 대박 진짜 와 가슴이 웅장해진다 근데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최근에 선물 받은게 하나 있어요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선물 받은게 downloads 짜잔 아 십사 개오바인데? 이대로 끝내자 그렇지 아 스킬샷 못 봤어요 다시 오 빛의 깃털? 근데 왜 소리가 없냐 스킬샷이 또 왜냐면 하나같이 또 없냐 소리가 한번 보자 스킬샷 예쁜가 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예뻐요 예쁘긴 한데 아 아 앗 와 자 암다 왜 이렇게 텅 비었냐 방어가 방어가 멋있긴 한데 강림이 제일 멋있긴 하다 초월은 초월 성취는 좀 애매하네 한번 스케치 찬스 한번 봅시다 한번 말 때 어떻게 나오나 오우 완전 달라졌어 이번엔 발톱이 보여요 이게 뭐에요? 활키는건가 이거? 데리고민 외관은 괜찮은데 아니 여기도 예쁘긴 예쁘다 드빌트에서 넘어왔다고 들었어 아이고 어 지지 말자 이거 그렇지 아 참 정말 아맞다 이거 참 마음에 안 드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